흘린 가죽 3개 있어요? 2개 2개? 내 시체에서 없었어? 그거 하나 합쳐가지고 2개 아 그래 내 것까지 합쳐서? 아 그럼 내가 합친 거 같아서 총 4개구나 앞에 돌있다 아.. 토끼 잠깐만요 저 캠프 바위 한번 필게요 앞에 돌있는데 저 파란색이 파란색이네 저희 저희 거기 멀지? 지금 아직 눈지대죠? 네 네 그럼 우리는 지금 가기 어려운데? 여기가 집에서 2.5키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미쳤네 2500미터란 얘기 아니야 네 아 그 정도 갈 만한데? 형 루니야 나 죽일 거야? 응 아니 이 형 미쳤네 형 여기다 이걸 치면 어떡해 여보세요 다담암할 수 있어요 저 켜올게요 마이크 좀 켜봐 잠깐만요 너 어딨어 하하하하하하 난 여기있다고 괜찮다 하하하하 아니 형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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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지금 어떡하러 이렇게 해 야 빌어 하하하하 아니 내가 잘못한게 뭐가있어 내가 어? 열어 열어 하하하하 나와봐 오오 요 요 요 어 괜찮다 안 터졌다 이거 바닥 좀 못맸구나? 쉔 simultaneous 여기 못맵 형 여기 잠이 괜찮아 내가 여기서 쓰나 많이 한단 말이야 억 어이 어이 요 어이 어이 쫄니는데 여기 어디죠 쫄 들어갈 때가 쫄 캐아아이아어어어 이럴아야 턱길 잡았는데 엉고기가 나오네 뭐지? 아니 그러지마 아니 그러지마 그러지마 총알 떨어뜨린다고 미친 어 오 오 켜졌다 나이스 아 미치겠네 이거 가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출바면 돼 아 갈 수 있나? 아 나이스 잠깐만요 아 오케이 이래서 쫄보는 이란? 응 제발 나와라 하나만 캐오세요 하나만 오케이 어 나 왜 문이 안열려? 어 나 왜 문이 문이 안열려 아야 몸넉이고 여기서 문이 안열린다고요? 서버렉 내껄.. 내껄렸다 아 됐다 됐다 어디죠? 죽어 2층만 그래 내가 만들지? 오케이 그거 하나만 꼭 캐오고 그거 캔 다음에 오토라이플 만들어서 룬형 주고 그 다음에 다같이 사막 한번 원정대 가가지고 사막에 매드맥스 한번 찍고 갔다오자 근데 지금 출발을 해야돼요 해가 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아 갑시다 일단 고기 회세요 고기 회세요 일단 네 제가 그럼 볼트를 되게 볼트 만들기 쉽죠? 룬형은 오토드려야지 오토 나 라이플 쓰고싶은데 그냥 뭐 아 볼트? 액션 볼트? 어 볼트 액션 그럼 제껄 드릴게요 아니 만들면 돼요 제일 넘쳐 뭐야 앞에 저거 볼트 액션..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? 나는 안파던 효엔데 이거? 이거 왠지 그거 있을거 같은데 방사능 왠지 춥더라 조심해서 잘 와 둑디 말라 아 가보죠 아 지금 여기 뜨네 집 앞으로 5분 그 액션.. 뭐야 볼트 액션 만들 재료도 없구만 없다고요? 철.. 철이 좀 못하랄까? 철.. 철만.. 철만 있어요? 어.. 아 그러네 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걸려요? 철은 금방이니까 철은 집 앞마당이 많아 그러면 룬형 볼트 액션 만들어줘 볼트 액션이 훨씬 나아 다시 내가 써봤는데 네 뭐지? 아 오케이 어? 아.. 다 따라오고 계신구나 아.. 어.. 또 추위 온다 어차피 이번에 낮침판이 있기 때문에 네 일찍선 쭉 달리면 추위 끝나기 때문에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3분 아 배고파요? 철 녹여야 되는데 아니요 배고픔은 7분 아 추위가 3분 아 주변이 이 게임이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요?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이 딱딱 나오니까 네 친절해 사람이 죽을 걸 예상하고 있지 근데 그게 계속 변하던데 상황이 다 달라 상황이 다 달라 상황이 다 달라 그냥 먹을 거 배고픈 거는 뛰면 뛸수록 쭉쭉 뛰고 네 뛰면 체력 소모가 크니까 그만큼 화로에 플린트 넣어야지 철 나오지 아니 뭐 넣어야 되냐 그거 지금 아이어누워 아이어누워 아니야 형 현실은 부정하지마 없어 나한테 28개 있어 조졌다 그래도 모자르네 완전 모자르네 150개 필요하니까 조졌네 그러면 쿵쩍쿵쩍 안에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철강석 지금 우리 좀 캐올테니까 나한테 78개 있어 아 나 그냥 안 캐 아니 더 필요해 채굴기 안에 있잖아요 채굴기 다 보고 왔지 얘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우리 지금 형 여기 철강석 넣어봐 여기다가 거기다가?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다가는 넣으면 안 된다 워크벤치에다 넣으면 안 돼 왜? 일단 몸 좀 녹이고 가죠 이거 녹인 걸 여기다 넣어야 되고 15초 14초 13초 미친 그리고 몇 개나 있어 초 초? 응 78개 8초 7초 5초 4초 아 그래? 1초 갖고 와야 되네 그러면 1초 올라가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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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요 빨리 나를 태워 잡수셔 아 아프다 저기는 과연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끌리면 괜찮아요 지금? 네 괜찮아요 좋지 못해요 그거 철강석 캐 볼게 형도 철강석 캐와 빨리 저희도 캐면 가죠 응 좀 캐면서 와 끌림이 다 추위 완전히 다 떨궈놓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자원 채취하면서 갑시다 그 갖고 왔나 그 저기 그 앞에 어디 있어 아니 그 흰색 가죽 갖고 왔나? 5개 예 지금 5개 만들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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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뭐 만들게? 그걸로 이제 자동 샷건 자동 라이플 만들거야 샷건 총알 쓰지 마요 어 뭐야 아 기름 나왔어 얘 기름밖에 안 나왔어 아 제가 지금 화살이 없었어 아 샷건 그렇습니까 아 샷건 그렇습니까 어 우리 집 앞에 있는 애는 다시 안 들어오나 얘 한 번 조져야 되는데 푸얀? 어 푸얀 아 새벽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헤드샷 받고 다시 나가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아 그래? 아 아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? 네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? 총에 맞았어 총에 총에? 네 제 헤드샷 제 라이플에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총 가진 거 아니면은 얘도 이제 빡칠 거야 얘도 이제 좀 안 해야겠다 이 생각 할 거야 어? 아 조작도 맛있겠지 아 큰일났다 비와가지고 지금 망했다 한 번 더 피해야겠네 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? 그냥 도란히 숨어있죠 불 피운다 지금 밖에서 사람 도끼 두고 뛰어난 사람 누구야 이거?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 너무 멀리 있어요 나 푸얀 집에서나 뛰어다닌다 나 지금 나 푸얀 집 쪽에서는 철광석 캣인데? 곡괭이로? 도끼는 나 아냐 샤오..샤오밍 딱 봐도 중국인이네 아까 죽은 놈이네 나한테 어 근데 여기 활 쐈어 누가 누가 쏴? 집이야? 아니 밖에 뭐지? 아까 그 비카님 싸웠던 개잖아요 샤오밍이면 룬이 형 어느 쪽인데? 나 그거 우리집 그래요?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어 그 반대편 푸얀 집 반대편 아까 비카님 죽었잖아 개한테 푸얀 집 반대편? 어 그 개에요? 오케이 내가 가서 지원할게 내가 죽여버릴게 내가 샤오밍 어 쟤 총 들었다 총 들었다 샷건 들고 있어요 샷건 와 샷건 들었다고?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아까 비카님 자원캐다가 샷건에 죽었었어요 로스님이 형 형 형 형 형 어? 푸얀 집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거든 우리집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쪽으로 못 오나? 어 안 돼 어 형 이따 도망쳐 걸 내가 죽일라니까 샷건 샷건 개같은 것도 샷건 그래 맞다위 한번 떠보자 누가 이기나 이씨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샷건 한명이지? 네 어 방금 창독 안에 누가 죽었어 어 저 죽었어 민 어 뭐야 닝구 닝구님 죽었는데 어 닝구님이네 닝구님이 죽었네 화살 쓴는데 누가? 내가 내가 지금 내가 발 쏘고 있어 가만있어 어디야 어디 아 저샷기야 저거 가만있어 어디야 어디야 형 내가 내가 뒤에서 내가 뒤에서 지연가는게 내가 뒤에서 지연가능해서 저샷기 좀 도망갔다 저 배고 아니 여기 있는데 저 배고파요 가만있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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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샷바를 보여줄게 저기 도망간다 이 새끼 우리 닌구님의 복수를 갚아 오케오케 가만히 있어 닌구님의 원수 아아아아아아 저 마지막 한 번 정확히 다 나한테 죽은 놈이 맞춘거 같은데 형 계속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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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있다 아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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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야 보여요? 마우나? 너 한참 뒤에 있는데 이거 닝구님 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닝구님이야? 미안해? 개 뜬다 아니 도끼 든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 내가 총이 아니 비와요 거기가 얼마나 먼지 알겠다 여긴 비가 안와 닝구님 나와 닝구님 나와 닝구님 나와 어 나이스 내가 맞췄나 한대? 어 한 대 안 샀어 나 어 역시 역시 나이 내가 맞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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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야 닝구 어제 킬 바이 아 죽여 닝구님 죽었어 야 닝구님 죽여가지고 쟤 밴디 게이지 개높을 거야 인포머스 게이지 지금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으면 쟤 샷건 빼줄 수 있어 얘 갔자 있어 뒤에 갔자 여기서 총 쏴 여기서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 지금 골목길로 일부를 유도한 다음에 좁은 길에서 샷건으로 조질 생각인 거야 얘가 내가 아까 그 얘기했지 골목에선 샷건이 제일 세다고 올라가 내밀어 어 나이스 잡았다 템톡올고 템톡올고요 아 안 나왔어 어 아 안 나왔다 아 일부러 골목으로 유도했네 어때 아 몰이 몰이 좋았네 어 아 멋있다 말은 또 그렇게만 해 내가 또 한 건 했잖아 잠깐만 그 닝구님 시체 여리 안 먹고 왔는데 버려 창하게 들고 오시지 않았어요? 아까 뭐 재료 챙겨 오신 것 같던데 갈까요? 비극 그쳤는데 저 뜻이 뭐야 조우어우 저 뜻이 뭐죠? 조우어우 구민잰데 매일 수지 내 미야 확히요 확히요 윽립 우리는 강했다 윽립 세게 나오네 윽립 세게 나오네 상남자야 윽립 저는 윽립 girls 우리는 강했다 우린 강력하다 아 당황했다 저기 언제까지 뭐 당.. 고.. 하필 왜 두방이도 안 죽어? 마치 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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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길 따라가면 나오긴 하겠네요? 길 따라가면 갈까요?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사람도 죽일 겸? 중국어 잘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뭐 1kg 안 없어 1kg 알아 뭐해 여기겠지 물어 뭐해 렛 걸렸다 됐다 아 닝구님 철 말고는 떨어뜨린 거 없대 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철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지금 철캐로 나왔는데 철이 없어서 왔는데 지금 하하하하하 대신에 철이 안 보이네요 응 서 헝그리 버큐 하하하하 버큐 마 음 하하하 괜찮다 쟤 우리가 외국인인지 알고 한국인인 걸 모르고 영어로 해준 거야 어 찾았다 오 철 열두 개나 가지고 있었네 철 있다 어 이득 이득 다 주사 철이다 철 아 죽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시점 시점 심고 멜론점 썩히 가겠다 멧돼지요 어디가 아 여기 뒤에 하하하하 야 멧돼지가 스텝 빨라 아 나 이제 난 좀 나는 총 잘 쏘는 거 같애 진짜 아 저기도 잘 있다 어 내 꼴렸다 어 내 꼴렸다 음? 아니 아니 약간 아 개가 아까 진짜 총 떨궜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거 채굴기를 한 개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했거든 아까 채굴기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채굴기를 양쪽에서 모든 철을 다 캐는 거야 그래서 총을 한 이십 이십 부대를 만들어서 그냥 시청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열 명이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개 같은 거 프린 노래 부르면서 그냥 이 썸을 멸망시켜버릴게 이거 버려야겠다 로스트는 여기 아니에요 이쪽? 네? 이쪽인데 집 이쪽인데 방향이 나 이쪽으로 보이는데 집이 음.. 이쪽이야 이쪽 이쪽 네 이쪽 맞아요 무슨? 돌키로 간 거예요 돌키로 아 곧 밥을 먹어야 될 거 같아 그 철 좀 캐오세요 철 허팝 밥 드실 분 드시고 어쩔 수 없지 뭐 아 루니야 어? 여기 그 짜잘한 집들이 많구만 우리 또 못 본 사이에 아 그래? 철거 유무를 좀 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것도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어? 누구야? 누구? 저거 누구야? 우리랑 표시 똑같은데 지금 돌 캐는 사람 돌 캐는 사람 나무 지내는 사람 없어 저 새끼다 저 새끼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어 방금 개? 그런 거 같은데 모르겠는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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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오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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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였다 어? 샤오밍 샤오밍 죽였다 샤오밍이다 나이스 어 어 테머 덕부 테머 덕부여 어 여기서도 한 놈 죽였어요 샤오 어 그러네 샤오 로스트 아크 님이 아 로스트 님이 다 한 건 하셨네 돼지대다 돼지대 아잇 아잇 샤오건 쐈다고 돼지대 가지러 몰려왔어 미친 아 살려줘 이거 귀찮은 것도 네 뭐야 잠깐만 그 지금 보니까 이 근처에서 노란색 바지 입고 있는 놈은 다 샤오밍이네 여러분 샤오건 진짜 없습니다 나 해방 피했어 총 네네네 왜요? 이거 흰 가죽 가져갔어요 저 지금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접속을 끊어야겠네 오케이 그 있는 템들 다 주고 아 그러면 어디 죽어 그 그리고 나침반 혹시 있으신 분 아 잠시만 아 샤오밍 집 어딘지 알겠다 나침반 한 개 열린 물 드리고 두 명이서 한 개로 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뵙죠 우리 집 철거는 못하지 지금 안되지 샤오건 그게 없으니까 10포 만드는데 너무 10포 만드는데 너무 근데 그 총 안나왔죠 총 안나왔어 샤오건 진짜 못쏘더라고 세방 피해서 총 뒤톤소에서 샤오건 한 번 해볼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쟤네 집이 어디야? 지금 우리가 푸잔집 있잖아 푸잔집 쪽에서 그 계속 가다보면은 저기 그 여기 앞에 돌산 저 뒤쪽에 지은 집들 두 갠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야 왜냐면 걔가 여기서 나왔어 로스는 여기 철 네 걔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집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스타팅이 저기서 된다라는 거니까 전진기지 아니야 쟤도 혹시?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전진기지를 이렇게 만든 수가 있을까요? 아 나 왠지 왠지 나 저기 맞을 거 같은데 쟤네 집 한번 털러 갈까요? 앞에도 깽판 칠 순 있죠 한번 내가 좀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다이나마터로 집 문 터뜨릴 수 있으면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한번 해봤었는데 안되더라고 그때 여기 다이나마터로 두개 던졌는데 안되더라고요 한 열개 던지면 될려나? 하하하하하하 오 마이 그냥 모아서 10% 만드는게 하하하하 샤오밍 집 같아 여기 왠지 느낌이 샤오밍 냄새야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봐 샤오밍 또 나오는지 하하하하 제가 멀리서 쪼고 있어 머리 쪼고 있어 여기 위엔가 집이 있었는데 가만 있어봐라 가까이 갔더니 또 총을 들고 가니까 갑자기 샷건을 들어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아주 멋지게 하하 오오오 오 샤오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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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네 맞네 샤오밍 여기야 여기 여기 샤오밍 집이야 죽였다 죽였다 여기야 여기 역시 역시 여기였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쟤 계속 점점점이래 어 부다이다 뭐 죽이지 마시오 싸우지 마십시다 뭐 이런 뜻이겠지 뭐 점점점 계속 날리는거 보면 아냐 널 죽여버리게 때렸을 수도 있어 근데 나 인퍼머스 게이지 너무 높은데 형 빨리 여기 지원 좀 와봐 아니 그냥 집으로 와 일단 싫어 집으로 와 이제 아 왔다 형 총 없어서 그러지 아까 온 집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게 뭔지 궁금해서 뭔 소리야 저 말이 뭔지 궁금해서 좀 검색 좀 해보려고 저 집 앞에 또 있네 얘 샷 건들었다 샷 건들었다 이 새끼 나 죽인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개같은 놈 이거 내가 어디서 어디서 개같은 놈이 점프하면서 어 아니 은근슬쩍 적 아닌 척해 적 아닌 척해 그러면서 은근슬쩍 뛰면서 총을 바꿔 도끼에서 샷건으로 바꿔 개웃겨 그러면 내가 지금 인퍼머스 수치가 높으니까 이 새끼가 나를 죽여서 템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나 높이는거야 성격가 펜젤이 그레텔 할머니처럼 살찌어서 먹으려고 집 빨리 들어오시죠 어 내가 이제 가야겠어 지금 약간 좀 위협감을 느꼈어 내가 너무 높으셔요 지금 템 그냥 다 이르실거 같은데 아 저기 옆집이네 저거 옆집이었네 저거 아 맨날 잘 몰라가지고 왜 길 있는 우리 야 잠깐만 야 얘가 여기서 나오는데 옆집이었네 우리집 옆집이었어? 네 옆집이에요 맨날 비카님 잘못가도 그 집이구나 저기에 와 조졌네 이 정도면 그거 공성능급인데 이거 업무할게요 빨리 오세요 그냥 야 이 정도면 쟤도 집에서 쏘고 우리도 집에서 쏘겠는데 쟤는 샷건 밖에 없잖아 그러네 믿을만한거 샷건인데 샷건인데 뭐야 창고가 다 뒤죽박죽에 있네 갑자기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쟤 샷건탄이 없는 것 같기도 하나 그치 멜론을 안 썩혔냐 아까 아까 쟤 죽였을 때 샷건탄 안 나왔어 그치 형 근데 그 샷건 딱 6발 장돼있는 것만 들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 맞아 샷건탄 하나도 안 나왔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걔 아까 거기서 샷건을 다 썼다는 거거든 근데 쟤가 샷건탄을 쓸 아 근데 쟤 채굴기 안에서 소리나긴 했어 샷건 뺏길까 그러면은 저기서 파란색 광물이 나온다는 거니까 채굴기가 집에 있다는 거는 그러면 또 만들면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샷건탄약을 지금 옷 색깔 마치 지금 여력이 안 돼요 음 음